네, 오늘 준비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아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 자체는 메드트로닌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의료기기 있죠.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집도하는 기기도 있고요. 여러분 진단병원에서 진단받는 수많은 기기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기기에 세계 최대의 회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의사선생님들 손들어보라고 그러거든요. 병원 쪽에 계시면 손드시면 이건 말씀드리면 다 좋아하고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한국분들, 외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의료 쪽에 있는 분들 2주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되겠는데요. 메드트로닉.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은행 병원에 가셔도 이거 다 있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이거 일반 병원 다 있는데 바로 이런 다양한 그림인데 용어는 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머징 마켓, 그 다음 그림 바로 보여주시면 이머징 마켓의 상승률이, 증가율이, 시장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미국보다 훨씬 매출 성장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의료 쪽 하면 자꾸 뭐라고 그럽니까? 바이오 쪽만 생각하시고 한 방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림 하나만 딱, 이 주가 그림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 그림. 주가 그림 보이시면 딱 한 방입니다. 이게 한 방을 원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월봉이거든요. 10년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이 올라갈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저희가 화면을 못 봐서 그 화면만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화면 한번 열어주시죠. 이게 보시면 이게 왼쪽, 아래쪽에서 보면 미국이 있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인데 성장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거든요. 이미 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머징 마켓이 커지는 아주 단순환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여행 가시고 동남아 여행 가시고 인도 여행 가시면 혹시 아프면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럼요. 병원이 현대적인 의료 시설이 별로 없다, 얘기 많이 하고요. 특히 중국은 웬만한 이머징 국가 대비 인구 무슨 1만 명당 병원 수가 오히려 작으면 적었거든요. 워낙 인구가 많고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의료 뭐라고 합니까? 관세에 대한 전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료기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 세계 1위의 기업의 의료기기를 먼저 일단은 사용하겠네요. 트렌레코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매드트로니까지 살펴봤습니다. MTN 이학영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